몇 개 스폰이십니까? 형님 3,960개 빵 한다고? 진짜야? 괜찮겠어?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! 장식 좀 갔다 와서 할게요. 아.. 스코어 세는 거야? 그런 식으로 했다 이거지. 형 자비랑 없다 그러면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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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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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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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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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